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장롱 속을 차지하고 있는 밍크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왔어요 택배로 왔는데 처음에 의제 왔을 때는 굉장히 습기가 많이 차서 딱딱했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가정집에서도 손과 가정용 미싱으로 가정용 미싱도 필요 없어요 링크는 손으로 손 빨아 질러도 해도 됩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손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은닭이 있는데 조끼식으로 입고 싶대요 자기가 사이즈가 키가 157 이고요 몸무게 157 이고 허리가 26인데 기장은 그대로 가고 싶대요 그냥 긴 걸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가 157인데 몸무게 50이지만 봤을 때가 좀 큰 편이 돼요 허리는 좀 가는 편이고 엉덩이도 좀 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상둥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최대한 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모리 여기서 여기까지면 보통 조끼들은 여기까지 타임이 없는데 이렇게 타임이 너무 여기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진동을 한 일정도 올릴 거예요 올리고 이 왓기 쪽에 나온 갈증이 뜯지 않고 소매만 잘라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소매만 어깨는 약간 좀 넓게끔 해서 변심을 제단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목걸을 하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스트리밍을 좀 넣어 달래요 그래서 조였다 놨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품은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게 기저 되죠 이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사가 두 개를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근데 이게 들어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20년이 넘다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힘이 가게끔 좀 추울 때만 이렇게 닫고 약간 좀 더우면 이렇게 열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대로 갈 거예요 앞은 쳐내고 어깨 쳐내고 상동은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진동만 올려주는데요 그리고 반구야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옷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롱 속으로 많이 차지하고 지금도 있어요 장롱 속으로 시어머니, 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이 그냥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통풍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통풍을 안 넣는 데다가 놔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키가 차가지고 뻣뻣합니다 근데 요정도만 고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쭉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끊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바늘이 지나간다든가 손바늘이 지나가면 쭉쭉쭉 나가오든가 그리고 고쳐놔도 입다보면 열지해져요 그리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한 C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치면은 집에서 편안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소매가 이렇게 나가랑 소매가 밤나가랑 소매가 날 때 이렇게 해놓으니까 토스터를 따지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입기도 촌스럽고 그러면 간단하게 집에서 입다가 마트를 간다든가 뭐 정신을 간다든가 잠깐 나갔다 올 때는 얼른 딱 걸치고 가서 무 단나 사고 배추도 하나 사고 이렇게 생선 단발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간단히 족두에 있는 아주 쉽게 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운전을 쫙 체크하고 운전하면 돼요 그리고 소매까지 달려있으면 소매 다려고 운전하려면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운전을 그냥 빡 찍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장에는 아주 손이 많이 안 가고 일반인들의 손으로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찍는다는 것이 보통인도 아니지만은 편집 이런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혼자 찍는다는 것이 이쪽이 시다판에 왔다가 또 미싱판에 갔다가 자리가 자꾸 옮기다가 카메라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캠포도를 2개를 2개를 사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저 정도 할 때는 이야 정말 1인 300으로 이거 하나 해가지고 찍어서 만들고 편집해서 올린 데까지는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잡고도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10시간이면 100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편집에서 올라가서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을 100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결국에 민크 같은 경우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적으로 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쭉 자세하게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저 사람 고생했네 이렇게 쓰고 있나면 좋아요 하나 지금 윙크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가지고 스틸만 줘서 스틸만 해 주면 되고요 여기가 피칼이고요 지금 아침에는 이게 되게 얇아가지고 추워보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피칼이 위에다가 안에다가 두툼한 솜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좋았습니다 파전을 끼워내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운전할 때도 입을 수 있고 슈퍼도 입을 수 있고 슈퍼도 입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아무리 커져서 여기다가 안에다 구무줄을 넣었대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게끔 이러면 이제 볼륨이 좀 볼륨이 좀 크대요 볼륨이 풀면 이렇게만 이렇게 딱 맞지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그래서 안에다가 스크리밍을 넣습니다 허리를 조절할 수 있게끔 주머니에 있는 쪽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허리를 줄일 수 있게끔 얼마든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게끔 줄일 수가 있게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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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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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